오늘은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법 이라는 책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쓰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쓰시는 편인가요? 안 쓰시는 편인가요? 저는 사실 거의 안 쓰는 편입니다 보통은 제가 대접을 받는 경우가 많고 제가 돈을 쓰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쓰는 사람이 왜 부자가 될까요? 돈을 아끼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시고 있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사토 도미오라는 분이고요 의학 박사이자 백권 인사 책을 출간한 작가입니다 이 부자의 습관이라는 것은 결국엔 대체 무엇이냐 돈을 사용하는 법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은 이 돈을 사용하는 법이 다른 거예요 부자들은 돈으로 돈을 벌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사용한다는 게 결국은 부자의 습관이다 근데 이 돈을 사용한다는 게 단순히 비싼 것을 사고 명품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넓은 집을 사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돈을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어떤 때에 어떤 식으로 돈을 쓸 것인가 돈을 쓰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즉 부자의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돈을 쓸 것이냐 이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식사 대접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으실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손 아랫사람이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갑의 위치라면 이런 식사 대접 자리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반호하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식사 대접을 받는 것이 습관이 되면 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된다고 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된다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평생 얻어먹기만 한다고 얘기해요 치사 대접받는 것 자체가 어떻게든 밥을 얻어먹는 거죠 이게 습관이 되면 평생 내가 밥을 사거나 이런 게 아니고 얻어먹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결코 다른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돈 아끼고 좋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이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뒤에 계속 얘기해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밥을 사준다는데 굳이 나한테 식사를 대접한다는데 이걸 칼같이 자르는 것은 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절을 당한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고 이 사람은 대체 뭐야? 그러면서 이미지를 안 좋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능숙한 사람은 적당한 타이밍을 봐서 식사 대접에 대한 보답을 한다는 거예요 적당한 타이밍을 봐서 식사 대접에 대한 보답을 한다 즉 내가 뭐 어쩔 때 얻어먹을 때도 있지만 내가 뭐 두 번 세 번 얻어먹을 때 하면 한 번쯤은 내가 타이밍을 잘 봐서 식사를 대접하는 기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분들 중에서 돈이 많으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 피아니스트가 있었다고 해요 보통은 이 책의 저자분은 결제를 다 한대요 그런데 그 음식값을 계산하다 보면은 이 피아니스트 자신의 지인인 피아니스트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1년에 두세 번 정도 가끔은 좀 제가 사주게 해주세요 가끔은 제가 사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을 식사에 대접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식사에 초대한다는 거죠 시다 대접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달라고 자신에게 요청을 한다는 거죠 그럼 가보면은 뭐 호화롭진 않아요 뭐 그렇게 엄청나게 휘황찬란한 이런 건 아니지만 깔끔하고 세련된 레스토랑에서 그냥 뭐 적당한 맛있고 양질의 음식을 선택해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식사 대접을 받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 역시 피아니스트는 역시 인류 여성이다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녀처럼 일부러 뭐 그렇게 좋은 근사한 레스토랑을 잡아서 양질의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배려를 내가 받아본다고 해볼게요 내가 어떤 분의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분위기 좋고 세련된 분위기의 좋은 음식이 나오는 레스토랑에서 대접을 받았다 이런 배려심이 느껴졌다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와 나 이렇게 대접해주네 이 사람한테 내가 뭔가 돈을 줄 수 있을 만한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게 들겠죠 이 사람이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이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죠 최소한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은 들겠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저만 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만 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라면 기꺼이 다 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하는 다른 사람에게 식사를 초대하고 식사 대접을 하는 습관이 배어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해준다는 거죠 그것이 일로 연결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로 연결된다면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식사 대접을 받은 그 좋은 기억 때문에 어떤 좋은 기억이 왔을 때 이 사람한테 소개시켜주고 어? 나 이런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너 한번 해볼래? 이런 기회가 오게 되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한테 더 많은 기회가 가게 되고 더 큰 돈을 벌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의 돈을 낼 수 있을 때 결과적으로 돈이 몇 배가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 원칙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접받는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대접을 그냥 위치상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뭐 그것을 이제부터는 절대 대접받지 말고 이제부터는 다 여러분들이 밥 사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대접을 받을 땐 받으세요 하지만 내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 한 세 번, 네 번 받으면 한 번쯤은 어 제가 오늘은 한번 낼게요 제가 오늘 한번 식사 대접하고 싶네요 라고 이렇게 한번 대접을 해보라는 거죠 그럴 때,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당장은 뭐 식사 대접비가 나갈 수 있죠 그 비용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기회라든지 혹은 그 사람에게 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남기거나 혹은 호감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더 큰 돈, 더 큰 수입이 돼서 나에게 되돌아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야,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근사한 레스토랑 예약해가지고 맛있는 밥 사줬으니까 이 사람도 나한테 뭔가 해주겠지 라고 뭔가 보답이 있겠지 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물론 이제 기대가 자연스럽게 들겠죠 내가 이렇게 밥을 샀는데 너 아무것도 안 해?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안 되고 왜 그래서 안 되냐 이 밥을 사는 행위 이 사람을 식사에 초대한 행위 이 사람에게 맛있는 밥을 대접한 행위는 그냥 내가 좋아서 한 거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이 뭐 나한테 너 이거 안 하면 뭐 어떻게 할 거야 했고 싶어 할 거야 이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이 사람에게 맛있는 식사 대접을 한번 해주고 싶다 이런 내 순수한 그 마음에서 내 행복감을 위해서 내 즐거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보답이나 어떠한 기대 이런 걸 갖춰도 안 되는 거죠 순수하게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좋아서 그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서 했다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식사 대접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충족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보답이나 어떠한 기대감을 갖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식사 대접을 한다는 것은 순수한 내 마음에서 비롯된 거고 뭔가 대가를 바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 누군가에게 식사 대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돈이 있는 사람의 명예이자 자부심이라는 거죠 내가 뭐 굳이 돈이 많은데 뭐 어려운 사람한테 밥을 얻어먹을 일이 있습니까 식사를 대접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금지점에 여유가 된다는 거고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을 자신의 즐거움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사람을 모셔놓고 밥을 대접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게 있어 내가 이렇게 이 사람한테 돈을 써야 되나 돈이 아까운데 뭐 이런 사람은 원래 초대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내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 시사자들 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 넘길 수 있고 그 사람이 내게 호감이 되고 혹은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그 사람과 밥을 먹음으로써 행복하고 기쁜 시간을 살 수 있잖아요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거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인과관계가 될지 그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결과론적으로 나에게 대접받은 사람들이 나를 한 번도 생각하게 되고요 나를 한 번도 좋게 생각하게 되고 나를 기억해 줌으로써 내게 더 큰 기회라든지 내게 어떤 돈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내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직접 자신의 주문에 돈을 빼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권한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권리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내게 기회를 만들 수 있거나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론적으로는 바깥보다 훨씬 더 크게 돌아온다는 거죠 단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단 여기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밥을 사서는 안 된다 밥을 사는 것은 순수한 행위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습관적인 행위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쓰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해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